래퍼 릴나스엑스가 실제 사람피 한 방울과 잉크 60cc가 들어간 에어맥스 97 신발을 판매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마운동화는 과거 성수를 담은 예수운동화 라인에 대한 후속판으로 악마 컨셉트에 맞춰 666켤레를 29일부터 한정 판매합니다. 판매가로 책정된 1018달러는 성경책 누가복음 10장 18절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성경구절은 신발 상자에도 적혀 있습니다. 문제의 사람 혈액은 운동화 밑창에 밀봉되어 있습니다. 나이키는 성명문을 통해 우리는 릴나스엑스 미스치프와 관계가 없다며 나이키는 이 신발을 디자인하거나 출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증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운동화는 릴나스엑스가 최근 발표한 신곡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그가 발매한 신곡 뮤직비디오에서는 릴나스엑스가 지옥에 떨어져 악마와 춤을 추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현재 조회수 약 3,40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현재 조회수 약 4,40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현재 조회에서 TTLTV의 잘ности하다가 감사합니다.